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잇딴 방화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군산시 나흔동의 주점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진화에 나섭니다. 불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내부는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집기류는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홀로 주점 안에 있던 주인 A씨는 급하게 몸을 피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55살 송 모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흥주점에서도 방화사건이 났었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도 방화사건이 나니까 시민으로서 참 불안하고... 경찰은 반골 손님인 송 씨가 주인인 A씨와 다툰 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렸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집문이 있어가지고 집문으로... 손님 없고 다툼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무주군의 한 공무직원이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엿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8시쯤 군내 한 수영장에서 공무직 직원 51살 A씨가 여자 탈의실을 훔쳐봤다는 이용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주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소비 수준도 낮아서 자영업자가 많은 전북으로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시험과 취업 시즌이 맞물린 대학과. 도서관에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한데 전북에서는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사기업 쪽 면적에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을 택해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소비가 위축되니 도심 곳곳에 임대가 나붙은 곳이 많습니다. 해마다 또 임대료는 또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부담이 많죠. 장산하면 장산대로 안 되고. 실제 전북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민의 부의 척도를 이해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558만 원으로 돗다니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벌어들이는 지역 총소득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2,3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데 청년층의 고용률은 32.7%로 전국 최하위. 비정규직 근로자는 24만 5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1%에 달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적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경제적으로도 약후되고 교육적으로도 열악해지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지게 되고 모든 게 그 악순환의 구도에 끌려가게 되는. 전북의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경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국회 대정보 질문이 시작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만금 예산이나 군산 대책, 금융도시 지정 등 현안이 많아 초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명절로 휴식기를 가진 국회가 다음 주 재개되면서 시선은 정치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 대정보 질문에서는 답보 상태인 군산 지역 대책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북 정치력의 시험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2023년 젠버리 대회에 앞서 공항과 고속도로 등 세만금 기반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이동해 지역 현안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공항 없이 세만금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 세만금 속도전을 하는데 민주평화당에 당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 멈춰선 군산조선소와 GM공장.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문제는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GM공장의 재활용 방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금융 도시 지정과 국민연금 논란은 서울과 부산 등 타지역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돼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젠버리지원특별법 통과와 전북 예산 7조 원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로서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이 정부를 설득하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북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급한 지역 현안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표는 도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창읍성 주변 마을에는 형성된 지 수백 년이나 된 돌담길이 꽤 많습니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전통 돌담도 하나둘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선초 향리계층이 모여 살던 고창 천북동 마을입니다. 500년이나 되는 오랜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 향초색 강한 돌담길 뿐입니다. 돌 사이를 황토로 메운 전통 방식으로 수백 년을 견뎌온 돌담들이지만 조만간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시작된 개발 사업으로 낡은 담은 하나둘 콘크리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나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관상도 좋아지지만요. 비용을 고창군이 전부 부담하다 보니 주민들도 굳이 전통 돌담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바꿔더라는 얘기죠. 농촌, 여기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몰라요. 역사적인 가치를 몰라. 나도 잘 몰랐는데. 하지만 선조들의 손길이 곳곳에 뵌 마을의 유산을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무작정 걷어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읍 상악마을이나 무주지점마을처럼 전통은 살리고 주민 편의도 높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대를 걸치면서 하나하나 쌓아지고 또 무너지면 또 쌓았고 무너지면 또 쌓았던 그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바로 여기 흑담이고 돌담이라고. 고창군은 12월까지 마을의 모든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생활 유적인 돌담의 존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협의에 나선 데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남북 간의 논의가 면회소 외에도 서신 왕래와 화상 상봉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이산가족은 980여 명으로 전라북도는 상시 면회소가 운영될 경우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보다 6,900여 명 감소한 20만여 명이며 2023년에는 18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올해 30명에서 2023년에는 2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춘향전을 현대 뮤지컬화한 거리 공연 남원예촌의 사랑가가 내일 남원예촌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창작 발레 작품을 선보이는 전북 발레 페스티벌이 내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상영하는 메이드인 전주가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운영됩니다. 익산 시민들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가 오늘 산림문화체험관에서 마련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공연인 토요국악초대석이 오늘 고준석 적벽가로 마련됩니다. 어진 박물관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경기전에서 태조 어진 공안축제를 개최합니다. 꽃 무릇과 함께하는 선운문화재가 오늘과 내일 고창 선운사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예술마을 길꼬내기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1회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가 오늘 만경강에서 열립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육아 박람회가 내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9월 29일 토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